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전화가 이 가오니 우세구에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전개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의 풍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풍분도 주의 뜻까지 회개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전화가 이 가오니 우세구에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전개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거짓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전화가 이 가오니 우세구에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전개하소서 우세구에 흘린 몸에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전개하소서